집에만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생각보다 일단 뛰는 사람도 있고 차도 많이 다니고 막 그렇게 조용한 것 같진 않긴 한데 조용하네 조용하네 사람이 약간 적긴 하네 지금 화요일 오후 4시 반 입니다 날씨 죽이고 꽃이 막히네 이제 꽃이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진짜 이렇게 그 인구 밀도가 확실히 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밖에 다니면은 사람들 엄청 많은 곳만 안 가면은 안 걸릴 것 같긴 해요 코로나 뭐 일단 마스크는 당연히 아무도 안 쓰고 진짜 아시안들만 몇 명 쓰는 것 같고 그 여기 미국인들이 마스크 쓰는 거는 진짜 거의 못 봤죠 날씨 너무 좋은데 근데 오늘? 한적하고 지금 이 길은 저도 처음 와보는 거라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도상에 약간 공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서 한번 철봉이라도 있나 보려고요 운동을 못 해가지고 요즘에 있으면 탁거리라도 하려고 아씨 날씨 아씨 미쳤네 날 보고 싶네 안녕 올라가야되지 지금 영상 찍느라 지도를 못 보고 있어가지고 열로 아 절로 가야되나? 절로 갔다가 왼쪽으로 하면 되나? 날씨 좋으니까 길거리 찍기 진짜 너무 평화롭다 여기 자주 걸어야 되겠어 여기 어? 진짜 이 평화로운 어? 날에 바이러스가 웬 말이냐 아 진짜 심심하게 쓰리 아 아 진짜 아 진짜 겁나 좋다 엄청 추궁하고 여기 살면 좋겠다 여기 뒷골목으로 잘못 온 거 같은데 아 아 저기 넘어가면 있네 저기 넘어가면 아 저기 있는 거 같아 저기 끝에 저 위에가 그거 같은데 여긴데 입구가 어디냐 입구가 오 철봉 있다 아 아니구나 아이씨 야구 뭐야 그거 야구장 같은 거 할 때 철장 그거구나 하 하 개구멍 발견 개구멍 발견 개구멍 발견 개구멍 개구멍 개가 되자 개가 되자 개가 되자 오우씨 넓어 아 철봉 없는 거 같은데 아 저거 철봉 아 저것도 아니야 넓기만 하고 씨 철봉은 없네 와 아 아 아 이런데 걸 때 조심해야 돼 진짜 개똥이 개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밟은 사람 여러 봤어 응 근데 미국은 또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안 벗고 들어가잖아 그 신발 똥 밟던 뭘 밟던 하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가 어 와 진짜 없다 철봉 없다 뭐 이상한 거 좀 있긴 한데 아 야구 연습한 거 밖에 없네 쉬시네 아 아 못하겠다 할 때가 없다 할 때가 너무 높다 너무 높아 아 아 혼자 놀기 힘들다 혼자 놀기 힘들어 아 저기 뭐 이상한 기둥 카트가 많은데 가볼까 한번 철봉 있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 와 여기 다 아파트인데 좋다 여기 엄청 조용하고 와 진짜 좋네 뭐야 딱 기둥만 있고 세로로 된 기둥만 있고 가로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어 어 와 지금 뭐한대 여기 근데 뭐하는데 뭐하는데 지금 철봉 없다 아 아 아 무슨 운전맨 연습하는 데가 재밌었어 기능 그거 기능시험 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 너무하네 너무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 아니 점프하면 내가 거의 닦거든 원래 림 이건 진짜 택도 없네 이건 택도 없어 이건 택도 없어 이중 아이씨 구물 닦고 알겠다 돌아가야지 그 아까 개구멍 찾아야지 다시 개구멍 어디있지 아 저 누워서 누워서 배영하신다 배영 수영 연습 어디있냐 개구멍 여기있다 여기있다 안보여 노안인가봐 우후 이쁘네 성적이 걸려있고 꽃도 있고 해도 있고 다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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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봉이 없네 철봉이 없어 차이 빼다 이거 약간 월챙같이 생겼어 월챙이 뉴비틀 옛날건가 이게 그런가 이것도 클래식하네 이뻐 흠 하늘바라 하늘 하늘바라 하늘 집앞에 갔다 집앞에 저기 한번 가서 찾아봐야 될까 할 데 없나 저기 놀이터에서 저기는 찾아봤는데 없더라 저기도 야구 공 안나가게하는 네트만 있고 없더라구요 여기 나무 여기 사면 되겠네. 손이 안달라. 팔이 안달라. 이거 될 것 같은데.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여기. 나중에 할 데 없으면 여기 사면 되겠다. 안닿나? 여기서 찾아보자. 아 일단 이건 너무 두꺼워서 안들고. 너무 두꺼운다. 여기서 찾아보자. 여기서. 여기 너무 좁아. 저건 좁고. 저기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안 돼. 내꺼에 부딪혀. 여기서 하면 되려나? 여기 너무 좁긴 좁다. 음 진짜 겁네. 아 여기서 하면은 밖에 없다. 여기서 하면은 밖에 없다. 여기서 이렇게 딱 양손 잡고. 딱 여기 잡고. 해볼까? 이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? 안 켜져. 안 켜진네. 어떻게 한거지? 안되는데? 여기서 한번 해보자. 자기가 너무 좋은데. 안 켜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람들 없을 때 쪽팔래니까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봐요.